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로 고발하거나 정책토론회 참석에 대해 감론을 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설 연휴이던 지난 11일 정읍고창 지역구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는 같은 당 유성엽 후보가 자격이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유 예비후보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모든 토론회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유 후보가 지난 2020년 토론에 불참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성명을 냈다며 유 후보의 행동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토론을 좀 해서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취소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뭔가 꺼린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론회를 안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유 후보는 선거구와 경선 후보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언제든 토론회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잘 알 판인데 선거구가 정해지고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인데 언제든지 뭐 백번이고 천번이고 토론회에 오는 것 찬성입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을 때 사퇴하라고 하는 거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오만방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언론사에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는 여론조사 해석과 홍보물에 게시된 확보 예산 금액 차이로 서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정읍시청 또 고창군청으로부터 받은 예산 자료에 의하면 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증가시킨 금액은 1496억입니다. 그쪽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걸 375억이라고 자기들이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면 지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도 정읍시와 고창군의 공식 누리집에 나온 자료에 기반해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 후보 측에서 이렇게 올리는 내용들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정말 잘했더라면 조선 의원이지만 아주 잘했고 미래 비전이 있는 정치를 보여줬더라면 제가 여기 나올 일이 없죠. 그런데 너무 잘못해서. 정말 그거 그대로 묵과하기에는 너무 이 지역이 안쓰러워서 제가 나온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정읍고창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